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검은색 선을 따라가는 코딩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화면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하얀색 바탕에 검은색 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이 여기 앞에 있는 컬러 센서를 이용해서 이렇게 선을 조금씩 조금씩 검은색 선을 따라가면 되는데요. 이때 많은 분들이 라인 트레이싱을 하실 때 이 검은색 선에서 어떻게 따라가면 될까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보고 선을 보고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검은색 선에 빨간색 화살표처럼 이렇게 일자로 따라가는 방법은 사람의 눈처럼 여기가 검은색이고 다 빨간색이고를 구분할 수 있을 때입니다. 컬러 센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람의 눈처럼 매우 정교한 색들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센서 바로 앞에 어떤 색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컬러 센서를 이용해서 라인 트레이싱을 하실 때는 하얀색일 때는 어느 쪽 방향, 검은색일 때는 반대방향 이런 식으로 움직여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있는 그림처럼 흰색일 때는 검은색 선을 향해 움직이셔야 되고 그 다음 검은색이 있을 땐 하얀색 쪽으로 움직이고 또 다시 하얀색일 때는 다시 검은색으로 검은색일 때는 다시 하얀색으로 이렇게 움직여셔야 됩니다. 지금처럼 화살표는 지금 검은색 선 기준으로 왼쪽 경계선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예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선의 왼쪽을 기준으로 하셔도 되고 선의 기준을 오른쪽으로 하셔서 코딩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결국 목적은 선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에 로봇의 위치가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초음파 센서를 했었던 것처럼 라인 트레이싱도 똑같이 스위치 블록을 하나 꺼내주셔서 이 스위치 블록의 조건을 컬러 센서 비교 반사광으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측정 값을 할 수 있게 나옵니다. 그래서 로봇의 포트 뷰를 보시게 되면 지금 흰색 바탕을 찍고 있을 때 컬러 센서의 반사광은 77이 나옵니다. 그래서 77 더하기 그리고 검은색을 인식을 할 때 센서를 검은색으로 했을 때 센서 값은 4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4를 더해주시면 81 그래서 경계 값은 이것의 평균이기 때문에 나누기 2를 해주시면 약 40.5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계 값에 아까 구했던 40.5를 입력을 해주시고 부등어가 보다 작음이기 때문에 위쪽이 검은색 그리고 아래쪽이 하얀색일 때의 움직임이 되는 것입니다. 조향 블록이나 혹은 탱크 블록을 가지고 오셔서 켜짐으로 해주시고 위쪽은 검은색일 때는 왼쪽에 있는 하얀색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조향 값을 마이너스 50 그리고 아래쪽은 흰색 바탕이기 때문에 검은색 쪽으로 가기 위해서 오른쪽 방향인 조향 값 50을 넣어주시고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유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처럼 루프 안에 스위치 블록을 넣어주시고 이 프로그램을 실행해 주시면 로봇이 검은색 선을 따라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가끔씩 선을 넘어서 색깔을 인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맵에 있는 것처럼 선이 얇거나 혹은 라인 인식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은 경우에는 파워를 낮춰서 움직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파워를 낮추시고 프로그램을 실행해 주시면 로봇의 움직임이 느리기 때문에 선을 완전히 벗어나지 않고 좀 더 안정적이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위치 블록을 사용하지 않고 코딩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 블록을 쓰지 않을 때는 이렇게 대기 블록을 하나 가지고 오신 다음에 이 대기 블록을 똑같이 컬러 센서, 비교, 반사광, 그리고 경계값을 40.5 똑같이 해주시고요. 지금 대기 블록의 상태는 어두워졌을 때 다음 블록으로 넘어가라 이기 때문에 컬러 센서가 어두워졌을 때는 왼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50으로 똑같이 해주시고 이 검은색일 때 왼쪽으로 가야 되는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니까 루프를 하나 씌워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똑같이 대기 블록에 컬러 센서, 비교, 반사광, 그리고 45.5를 입력해 주시고 첫 번째는 검은색일 때 두 번째는 하얀색일 때 40.5보다 커질 때 로봇의 움직임은 오른쪽으로 움직이도록 입력을 해주시고 지금처럼 이 하얀색일 때의 움직임도 계속해서 움직여야 되니까 루프를 씌워주셔서 이 상태에서 두 개를 동시에 실행하게 오른쪽 하단에 있는 다운로드 및 실행을 클릭해 주시면 아까 스위치 블록에서 있었던 프로그램처럼 로봇이 검은색 선을 따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코딩 방법에는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을 사용을 해서 코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두 가지를 이용을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이 라인 트레이싱에 다른 센서들도 같이 사용할 때 응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같은 경우에는 라인 트레이싱 즉 컬러 센서 하나만 이용을 해서 라인을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계속해서 루프를 돌려주게 되다 보면 앞쪽에 있는 벽이나 장애물이 있을 때 피하지 못하고 부닫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 앞에 있는 초음파 센서를 이용을 해서 로봇 앞쪽에 물체나 벽이 가까워지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cm보다 가까워지면 로봇이 멈추게 되는 그런 코딩 방법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앞에 보이시는 그림처럼 검은색 선을 따라가다가 앞쪽에 물체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럴 때 로봇이 거리가 10cm보다 가까울 때 이 앞에서 멈추게 되는 것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프로그램을 보시게 되면 아까 맨 처음에 라인 트레이싱을 하는 것처럼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주신 다음 여기서 초음파 센서가 10cm보다 가까워질 때 멈춰야 된다 즉 움직임이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1순위는 초음파 센서가 일어나게 됩니다 즉 초음파 센서가 거리가 10cm보다 가까워지면 그리고 10cm보다 멀리 있을 때 이렇게 두 가지가 나눠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스위치 블록 하나를 더 가지고 오셔서 이 스위치 블록에 초음파 그리고 거리 10cm로 해주시고 거리는 아까처럼 10cm로 해주신 다음에 여기서 초음파 센서가 멀리 있을 때는 계속해서 라인 트레이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초음파 센서에 멀리 있을 때 즉 여기 거짓에 있는 부분에 아까 작성했던 라인 트레이싱을 안쪽에 이렇게 넣어주시고 위쪽에 거리가 가까울 때 위쪽에 있는 거리가 가까울 때는 로봇이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꺼짐을 넣어주신 다음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주신 다음에 프로그램을 스윙해주시면 맨 처음에 움직이는 것처럼 검은색 선을 안정적이게 따라가다가 안정적이 따라가다가 초음파 센서가 10cm보다 가까워지면 여기 포트부에 보시는 것처럼 10cm 미만이 되었을 때 로봇이 멈추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코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화리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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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